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쉐도우의 보스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잘했습니다 다음 뭐야 파플라토스 기다립니다 저 카오서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예 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그냥 없어서 쓰는 느낌인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마지막에 쓰는 느낌 아 맞나요? 맞을 못해서 쓰는 느낌? 어 쿨타임이 꽤 되거든? 2분이니까? 어 90초네 1분 30초인데 그냥 맞을 못해서 쓰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에요 아 으 으 다음은 매그넉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십시오. 그렇게 죽어 하지. 그냥 쎄지도 안 와가지고. 잘 보세요. 다 써볼게. 다 보세요. 그냥 때리고 속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. 별로, 별로인 것 같아. 그냥 마지못해 쓰는 것 같은데. 좋은 느낌 아니에요. 마지못해 쓰는 느낌이었어. 아, 그러네. 강화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긴. 아, 그렇네요. 그렇네요. 아, 생각해보니까 1레벨이네. 아,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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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지요. 그렇지요. 네, 강화를 안 했군요. 마치 강화한 듯한. 미얀스였어. 강화를 안 했었군요. 제가. 아, 그러네.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였군요. 사실상 강화하면 2배의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. 아, 그렇게 되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14% 아, 그러네. 그러네요. 그러네. 레벨이 6레벨이거든. 어. 그렇지, 그렇지. 레벨이 6레벨이니까. 아, 그러네. 레벨이 6레벨이거든. 뭐지. 14%씩 올라가면은. 140. 차이가 있나. 점점 올라가네. 모르겠네. 아, 그러네. 마스란. 레벨이 났구나. 아주 생각을 못했습니다.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었군요. 아, 그러네. 마스란. 레벨이 났구나. 아, 아. 망했습니다. 아, 아. 뭐라고. 다 분해해버렸네. 큰일났네. 아, 안 좋습니다. 원래 끝났어야 됐는데. 괜히 얻어 터지게 생겼네. 그동안 아이템 종리나 좀 하고. 그동안 아이템 종리나 좀 하고. 아, 됐나? 아, 됐네. 어, 잘 나왔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1레벨인걸 감안을 해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1레벨이란거 감안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. 음. 감사합니다.